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탄회식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MC에요? MC 하세요 MC 하세요 한번 한번 해봐 궁금하다 한번 해봐 오프닝만 할게요 오프닝만 할게요 니가 여기 앉은 운명이야 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회식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색다른데?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아니 더 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 촬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약간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고 오늘 뭔가 딱 마시면서 할 것 같긴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지 뭘 마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건전하게 건전하게 맥주 만들어요 오 건전한 맥주 자 그러면 일단 뭐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띵동 누르면 됩니까? 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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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음식이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가 띵동 첫 번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미션을 통과해야 돼 어떤 미션인가요? 이게 어떤 미션인가요? 달리는 방탄인가요? 댄스 타임 댄스 타임 댄스 타임 통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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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드링크부터 시킵시다 자 우리 한 번 뽑아볼까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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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아니야 네네네네네네 띵동 야 오바마한테 죽어있는데 띵동 다 어 계란말이 여러분 건배제이 구호를 일단 만들어야 해 이게 처음 시작을 알리면서도 마지막 끝을 알리는 네, 일단 저 둘 좀 집중 좀 시켰죠. 네, 집중하고 계십니다. 건배제기를 뭘로 할 것인지. 건배제기. 각자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짠 하는 게 어떤가요? 간단하게 짠. 뭔가 큰 의미를 남기보다는. 아, 좀 짠한데. 저도 그냥 진이 말대로 조금 간단하게. 으으! 이거 이런 거. 으으, 좋죠. 뉘앙스로 숭고 보겠다, 이거. 누르 합시다. 누르. 그 안에 모든. 으으! 완전히 특별하게 다 담겨있어. 슬플 때도 으으! 사랑할 때 으으! 기쁠 때 으으! 자, 우리 방탄소년단의 짠. 우원의 승용입니다. 강자의 감정을 담아서 해준 건데. 하나, 둘, 셋.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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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근데 파이팅은 없인다, 야. 파이팅은 없어. 마음에 들어. 으으! 저희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이제. 그렇죠. 그 회식 나갔을 때. 그렇죠. 확! 우리 나가서 식당에서 보면 확! 으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서 기분이 싱다. 근데. 어, 이거 파이팅 넘쳐요. 내가 볼 때는 입구. 잘 먹겠습니다. 오, 지금 음료 왔어, 음료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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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먹은 거지? 맛있게. 오, 지금 거의 최초 아닌가요? 최초제. 여러분, 지민이가 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민! 네, 맛있게 드세요. 첫 가지. 자, 먼저 먹어야 되나. 아우. 음식하러 갑니다. 오, 야. 야, 비교가 긴데? 네. 자, 여러분. 이제 음식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우리 먹으면 다. 일단 먹어요. 남순은 너무 잘 알아. 빠른 진행할라 했지. 남순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 아, 맛있다. 와, 맛있네. 이제 우리 다음 거 뽑아볼까요? 아, 이 때면 우리 앨범도 다 공개됐을 때구나. 우리 앨범 진짜 장난 아니더라. 아, 부스터. 아, 장난 아니지. 공개됐을 때야. 지금 여러분, 빌보드 앨범드 2회에 1위를 찍혔잖아요. 와, 여러분 지금 핫백 탈이 나는데요? 저희가 구시가 1위를 했답니다. 저희가 마침내 2위대. 중요한 건 뭔지 아까 우리 음식이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어. 와아! 이제, 이제는 준비 중입니다. 일단 뭐든 잔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만장 아니야, 이거? 형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이 광고가... 하나, 둘, 셋! 아, 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희가 뽑아야죠.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가게 돼서 무엇을 했나요? 저희 여행! 그렇죠, 우리가 또... 여행 캐릭터 누구였죠? 김재형. 김재형. 와, 다들 박수 한 번 찝시다. 정화 없이 부른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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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그때 저희가 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어디로 갔었죠? 우리 가평에... 청평... 청평조차. 청평, 청평. 욜로 갔다 왔었죠, 한 번. 우리 태형군께서 태형군. 기획을 하셨어요. 하긴 쓴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기획했습니다.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 광탄이들과 이렇게 지금 시간 있을 때 같이 추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뭐 했죠, 우리가? 첫날에는 가자마자 고기를 꺼먹었죠, 우리가. 아, 고기를 꺼먹었지. 가자마자 방을 정했죠. 아, 방정했지. 그 에피소드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아, 방정했지. 뭔지 말해주세요, 지민 씨. 왜 본인이 안 말하고 넘기세요? 말하기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정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방을 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가위보를 이기는 사람 순서로 들어가서 자는데 네 명이 똑같은 방을 고르면 네 명 들어가서 자자. 그냥 한 방에 네 명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방은 총 세 개였어. 네 개였죠. 근데 이상하게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어, 나눠지긴 했어요. 근데 저하고 진영이 같은 방에 걸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나머지 다섯 명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허석이 형이 동인방을 썼고 이제 좀 약간 중간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저랑 정국이 이제 RM형, 슈가 형 네 명 들어왔었죠. 네 명 들어왔었죠. 그래서 용서해주기로 하고 두 명으로 나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남중을 보면서 그 포올리를 누가 감당할지 저 포옥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어, 나 이거 많이 맞았어. 아니 내가 내가 얼마나 촬영장에서 느꼈어. 확실히 이렇게 데시벨이 좀 작아지게 됐어. 남준이가 그때 누가 썼죠? 정국이가 전가? 그렇죠. 정국이가 전가? 정국이가 이틀밤을 자는데 정국이가 방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거실장. 제가 혼자서 잤어요. 정국이가 그 속말로 와, 용 못 자겠어요. 이러면서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아, 만들어 해줘. 아, 이거 이거 걸자. 아, 이거 걸자. 아, 한 잔, 술 한 잔 마셔야돼. 야, 이거 걸자. 자, 소주 가야죠.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작. 우리 이렇게 놀러 간 얘기는 거의 뭐 아, 놀러 간 얘기는 뭐잖아. 야, 이제 방 얘기 있어요. 왜요? 이제 방 얘기 있어요. 야, 갑자기 내 코그레기가 왜 나와? 자, 여러분 결론 속으로 내가 재밌게 놀았어요. 아, 그래요. 나 같이 고기 꼬먹고 슈가 형이 맛있게 요리해주고 에피소드, 에피소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체 배탈 나온 거예요. 아, 그치. 맞아, 배탈. 밤에 이제 숯불에 고기를 붓다 보니까 겉은 다 익었는데 속이 덜 익었던 거지.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니 나는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나 굽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막 먹여줘. 근데 너무 맛있긴 했었어요. 맞아, 너무 맛있긴 했었어요. 일단 맛있었어. 밖에서 보니까 어둡잖아. 다들 먹었던데. 나의 고구마도 한 칼 했지. 고구마 안 싸가지고 불이. 아, 그래 이거 있네. 고구마를 한 겹만, 나 은박지로 한 겹만 사는 날 처음 먹었어요. 아니 은박지가 타는 건 처음 봤어. 은박지가 녹고 있더라고. 인형 뽑기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뽑냐. 인형 뽑기 어려울 수 진짜 없더라. 근데 그거는 좀 심하게. 네, 좀 심했어요. 심하게 이거 아구, 아구. 힘이 약했어. 제가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았어요. 지민이가 착하지. 그거 뽑았으면 누구 질려고 그랬어. 네? 또 내 생각하면서더니 나지 인마 왜 너야. 형 내 만 원 뺏어 갔잖아요. 전혀. 헉! 짠하고 질무지뽀. 어쨌거나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우리. 아 홍의 올라온다, 홍의 파운데이션을 뚫는.. 아 올라올게 됐어. 홍의 뒷인 거 같아? 러브 오해하지. 러브 근데 이거 다 목체해. 이거 다 목체해. 이거 이야기 하다가 죽. 러브 진짜 과음한 게 아니에요. 알았어 빨리 뽑아요 형! 늦기 전에 빨리 뽑아요 형. 아니처럼 뽑았어. 오! 지금 주황 색깔 꺼내셨어요. 와 이거 자몽의 술 아닙니까? 뭐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시원해서 이렇게 따는 사람이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야 완전 그거 같아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직까지 못 살렸죠? 자 질문에 SNS에 올렸던 슈가 생일 케이크 디디아가 있다면?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주영아 머리 공개가 안 돼. 결정적으로 초 개수가 달랐어요. 아 기분 나쁘겠네. 아 근데 슈가야 난 슈가야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준비해 봤는데. 야 케이크 초꺼번에 누구야? 케이크. 그럼 너도 먹어. 나 맥주 이렇게 먹는데 처음 봤어. 와 이거 맛있어. 쟤가 혼자 마이브예요, 쟤는. 너 아까 파 안 먹었어? 야 닭? 다음 질문? 정국아 말 좀 해봐. 다음 질문 너가 대답 좀 해봐. 다음 질문 앞으로 1년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자.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자. 뭘 또 2년 일하고 싶warty? 자 앞으로 1년이라면 유튜브 내년 고 кан~! 나 뭐 그래 너 cause? 뭐야? 뭐야? 저 탕한 포스트라.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다음 질문 열어주시죠. 요즘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말하고 오늘 입은 내 의상 점수를 매겨본다면? 자 이거는 뭐 한 명씩 하죠? 한 명씩 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인터넷. 23,000원. 아 한 잔 마셔야겠네. 23,000원. 23,000원인데. 슈가야 패션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점수. 저는 이 패션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10점 만점에 면? 10점 만점에 저는 8점. 10점 만점에 8점. 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10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8점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네. 진입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저번에 전복이가 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어요. 형. 와 레이어도 대박이네. 아니 아니 아니. 진짜요? 붙어있어?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습니다. 와 레이어도 키인데요. 솔직히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옷을 입고 갑니다. 옷장을 단 한 번도 둘러보지 않고 옷장을 열었을 때 오늘 저 옷이 보인다 그럼 그 옷을 입고 갑니다. 푸가 PD입니다. 항상 홀사 입고 다니길래. 우리 남준씨. 남준씨 패션 되게. 호루라기. 호루라기. 한번 불어야 될 건데 한번 불어주시죠. 한번 불어주시죠. 아 근데 형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공항 사이기 때문에 항상 연락이 와요. 근데 형은 진짜 옷을 잘 입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 더 불어주시죠 호루라기.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형은. 네. 원래 남준이 형 같은 경우는 김대일리로 많이 유명합니다. 연습. 패션하면 남준. 남준하면 패션. 그냥 편하게 입고 있고요. 네. 이 호루라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요즘 맘에 들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수 남준 점수. 네.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최고점 주신 거예요? 최고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화려하게 장미꽃에 놓으신 태형씨. 이 친구도 굉장히 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뭐야. 뭐야. 준비됐어?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안 입고 있었어요? 네. 제일 귀엽다. 태형씨 잠깐만요. 벨트. 벨트. 벨트 포인트 봅니까? 잠깐만. 요즘씨가 선물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요즘 벨트가 길게 나와서 이렇게 약간 하면은. 오십니다. 벨트. 벨트 사이즈 안 줄인 거 아니에요? 역시. 그 뭐냐. 사극에서 무사 역할 맡은 사람 다릅니다. 야. 칼 뽑는 것처럼. 제가. 칼을 많이 배웠지만. 이러면서 칼을 한 번 더 써보고. 한번 뽑아주세요. 칼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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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빨개졌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옷을. 괜찮아요. 이거 가성비 장난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68,000원. 6만 8,000원. 친구도 역시 패션 와서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약간 태권도 띠 같은데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 네. 굉장히 좋은 패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패션 좋아. 오늘 약간. 멋있어요. 지금 가을 가을 해. 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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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많이 풀렸어요. 9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형이 10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띠.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원래는 8점이었는데. 칼 뽑는 데서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오. 이제 정답한테. 정답 좋아. 오. 세게 맞았는데. 패션. 패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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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니하게 해보세요. 아 스키니에 좋죠. 그렇지. 자켓 포인트입니다. 와 재혁 씨.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단정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저는 오늘 또. 좋은 달이잖아요. 다 같이. 형도 스타일과는 다르게. 고석이 형이 옷을 진짜. 잘 입죠. 잘 입어요. 저. 패션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저 인터뷰할 때. 개인적으로 옷 입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제이홉이라고 알아서. 제이홉과 아름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홉과 아름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이홉은 안 뽑고 아름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이홉이 형을 뽑았어요. 얜 뭔들. 하만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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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이건 뭐야. 나랑 왜 짠을 해? 형 맛이 날거야. 형 맛이 날거야. 저 같이 마셔야되나. 제이홉 점수를 안 줬습니다. 6점 드립니다. 어? 왜요? 저는 평소에 제이홉이 화려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스키니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도토리가 안가져요. 아 맞아. 아 맞어! 그게 빠졌네 아 지금 차단히 있는데 많이 실망스러운데 J-Hope? 오늘 J-Hope 아닌데? 오히려 이제는 너무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려한 게 더 무난해 보여요 깔끔하게 입으면 옷 못 뿌렸네 그런가요? 네 저는 안 입던 카디건을 오늘 지민씨의 착장이 약간 오늘 약간 깔끔한 대학생 목은 일부러 자른 건가요? 네? 이거요? 어떻게 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 제 생각으로 과거가 지금 누가 가장 발전했나? 지민씨 아닌가요? 저는 10점만 드리면 10점 드리겠습니다 지민씨가 요즘 굉장히 네 저도 이제 RM형처럼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지민씨 10점 드립니다 저는 전 지민씨 8점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입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정국씨 정국이 정국이가 항상 귀엽다 정국이 스타일 진짜 많이 받는데 정국이 10점 진짜 정국이 10점 너 오늘 진짜 잘 입었어 정국이 오늘 진짜 한 걸 같은데 나 안무할 때랑 똑같은 거 같아 야 근데 넌 어떻게 그냥 후드핏이랑 똑같은 걸 잘 입어 너 어떻게 후드핏이랑 똑같은 걸 잘 입어 똑같은 백장인데 아니 형 정국이 스타일 진짜 많이 받는데 형 언제 정국이가 코트 입고 다닐 거 같았어요? 정국이 라이더 입으면 지금 몸이 딱 해서 장난 아니야 정국이 정국이 가장 놀랬다니까요 우리 정국이가 코트 입고 나 살면서 정국이가 슬랙스 사려고 하는 점 처음 봤어요 정국이 그 옛날에 알라딘 바지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바지 저는 정국이한테 가장 감동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정국 씨 기억나세요? 혹시 약 2주 전에 정국 씨가 MA1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MA1 안에 MA1이 졸업했잖아요 그 안에 롱 셔츠를 레이어드 와 나 진짜 감동했잖아요 아 그래요? 감동할 일이야? 와 진짜 와 정국이가 원래 보통 티 한 장 입고 그냥 이렇게 그냥 걸치지 않습니까? 형 너무 진심인데요 지금 아 나 진짜로 초청했대 아니 이거 감동할 일이야? 아 아니야? 멋있어 나중에 안 봤어 사실상 거의 약간 요즘 폐허한 몸 아닙니까? 폐허한 몸 지금 폐허한 하루에 240개씩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스쿼트는 몇 개씩 하죠? 240개를 한다고? 스쿼트는 별로 안 해요 나 팔 구폐평이 240번도 안 하는데 이것도 240번도 안 하는데 이거를 240번 한다고? 자 바로 다음 질문 꼭 합시다 2017년은 BBMA, AMA 연말무대 대상 단일 앨범 최고 판매량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는데 이것들이 가져온 것이 있다면 원래 나는 BBMA 때는 안 그랬는데 AMA 끝나고 그렇죠 되게 나는 그날 딱 무대 한 날 샤워하다 울었어 어우 이 형 감성적이야 됐다 이래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어 이게 어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던 것들 이상이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어가지고 처음 하는데 막 앞으로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AMA에서 그런 무대까지 받아보니까 약간 솔직히 약간 허무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가 목표로 하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도 얘기했었지만 뭐 약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한 차례에 어떤 그런 우리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울기도 하고 서로 막 지나보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리더로서도 그렇고 그냥 혼자 저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앨범이 나왔겠지만 다 앨범이 이게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뭔가 높은 걸 이뤄서 이제 아 이제 뭐하지?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남들이 못했던 거를 남들이 가지 못했던 곳에 갈 수 있는 그냥 저는 그런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문을 열었다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더 이걸 할 거고 음악을 할 거고 무대기 때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허무하네? 이제 어디로 더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저 한 명이라도 제가 힘을 못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아 형 이제 솔직히 뭐 좀 무덤덤해요 라고 할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래도 텐션을 올려주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스스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전화 한 번 했었잖아요 너랑? 네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 막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냥 제가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때 형하고 얘기하면서 그 생각은 엉망하셨잖아요 되게 네 오히려 AMA 갔다 와서 우리가 과도기를 너무 큰 걸 얻어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됐잖아요 감작스럽게 큰 걸 얻어가지고 그치 오히려 그 과도기를 겪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약당해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뭐 잘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형이랑 전화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성적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1,2월 작업하고 정신 없는 와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이걸 시작을 했지 까지 가더라고 돌아 돌아 그냥 음악 좋고 그냥 무대 좋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되게 막 다음 앨범은 막 더 잘돼야 되고 뭐는 더 잘돼야 되고 뭐는 더 잘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번 계기보단 나도 되게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했더라고 삼진이 많고 좋아 깔끔했네요 깔끔했네요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다 오 막내라서 막내라서 오 지금 막내 오 좋아 막내 지금 술 담고 있어요 나 오늘 술 담고 하는데 짤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내 근데 그런 생각 드네요 막내가 이 자리에서 막내라서 뭐 때문에 뭐가 힘들다 이런 걸 두 편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솔직히 얘기를 해 줘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형이 부쌉할 때 하나 너 맨날 멍청하니까 뭐라 해서 까먹고 말해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까먹고 말해 봐 까말까말 우리 오빠 까말 그래 그래 요즘 힘든 거 아니 저는 막내라서 불편한 건 딱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연습 상태도 그렇고 지금도 막내라서 저는 오히려 오히려 형들이 형 저는 이제 동생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쵸 형들 편하고 야씨 무리라서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대부로 하고 있냐 갑자기 대부로 하는데 자 다음 다음 거 뽑아볼게요 나이 맞네 Next question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있다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아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리스텍 그쵸 아 그쵸 형들 뭐 아 그렇겠죠 리스텍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고 꼭 나의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곡 저도 뭐 저도 이제 망고증을 수술하고 4일만에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 빼자마자 작업실에 나와 작업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스스로도 하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형이 가사를 다 다 이번에 거의 다 가사를 형이 써줬잖아요 그치 이번 앨범은 거의 우리 제가 많이 쥐고 왔다 보니까 가사를 너무 고마워요 이 와중에 해줬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오가면서 진짜 가사 이번에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오가면서 항상 말 그 보컬 룬이 꼭 가사를 되게 좋아해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난 나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 가사를 좋아해줘 부르면서 되게 좋더라 나는 우리 곡 가사를 형들이 써줘서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팀이니까 형들이 쓰는 가사는 우리가 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도 하 이러면서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게 있다니까 2, 3년 동안 이제 막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냥 그냥 진짜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앨범에만 실려야지 곡이 진짜 이만큼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달라고요 그래 형 좀 줘요 형 좀 줘요 지민이 써주고 싶은 시간 없으면 못 쓰겠어 나는 주면 주지 살라고요 살라고요 한 번에 얘기해요 좋아 아니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하게 됐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해요 처음으로 받는 거를 멤버들이 써준 곡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요 진짜 아니 아니 고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지민이 스타일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은 형이 더 잘하긴 하잖아요 알면서 멤버들이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제가 줄게 그 형이 복 쓴 거 그 형이 복 쓴 거 좋잖아 오 이거 복을 썼잖아요 제가 태형이랑 저희 회사 이제 포드에서 그 형님 하나랑 그 형님 비즈 하나에 태형이가 작곡한 걸 이제 들려줬는데 잘 들어요 저 되게 듣고 아니 뭐 태형이 멜로디 잘 쓰는 거 예전에 잡아둘 때부터 시작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듣고 되게 어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내게 정리 초반해서 내도 되겠다고 되게 근데 웃긴 게 야 이거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형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형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야 이거 제대로 좀 다 듣고 제대로 녹음하면 괜찮겠다 근데 형 이거 제대로 한 건데 형 이거 제대로 한 건데 미안한 거 같아요 나 좀 놀랐다 빨리 가이드 뜬 줄 알았지 장년에 나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다루셨다고 생각하나요? 정경 씨 어떻게 다룹니까? 솔직히 크게 달라진 거 같지는 않아요 좀 차분해진 거 같은데 저게 제가 작년에가 뭐 형들도 다 얘기했지만 작년에가 진짜 진짜 어린애였던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정국이가 좀 너무 일찍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아 정책기를 그쵸 정국이 아주 적는 거 같고 지금도 겪고 있는 거 같고 15살이었어요 나 그때 봐 아니 저는 솔직히 저니까 내가 뭐 난데 내가 어떻게 다른 게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나는 거 그래서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정국이지 자 자 자 자 다음 거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에요 멤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아 와우 저는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좀 했어요 무릎 걸 할지 요 아니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멤버들이 현재 형은 저거 할 말 없제 이거? 아 나 할 말 있어요 아 뭡니까 솔직히 저게 저는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신발장에 신발 좀 넣읍시다 아 아 아 버려폰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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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야! 너도 있는가 보니? 거의 둘입니다 신발 나간다 잘 넣을게요 넣기는 하는데 너 부탁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집중 좀 하자 와 집중하고 있잖아 네가 하고 있는 게 집중이면 내가 하는 건 집중중중이다 집중한다 집중급하기 3이다 승관이 집중합시다 집중의 문제 아니야 제우씨 제가 임화할 때 표정 보신 적 있어요? 그 톡이 제가 인생 3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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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은 방송 나갈 때는 컴백을 하고 났었지만 컴백 준비잖아요 다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제일 중요한 거 난 진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다쳐버리면 형 그래 형 형도요 니 조심하세요 다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컴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네요 건강 건강이 먼저다 다음 질문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멤버가 있다면? 오오 와 이 실문도 약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솔직하게 뭐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있었던 멤버가 이제 슈가 형이랑 RM 친구였으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랩 시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그리고 도움이 된 멤버 중 2명이 됐어요 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민이는 굉장히 완벽한 이런 걸 또 처음 듣고 부자에서 많이 완벽한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할까 저는 그런 지민이를 보면서 남준이와 그 국어탕에서 춤 연습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민이를 다시 한 번 봐요 그때도 지민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거든요 저 친구들은 한 번 할 거 저희가 많이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똑같은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우리 어느 누구에게 영감을 안 받아주겠습니까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양탄은 사실 한 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요 맞아 맞아 특히 막 저는 막 지금 지민이가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나니 지민이가 그때 뭐 콘서트 중간에 나왔잖아요 번더스테이지에서 음을 하나 틀렸다고 음이 틀렸다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저도 막 되게 그렇거든요 또 얼마나 또 제가 또 저런 거 신경 쓰는 애들도 얼마나 상심이 클까 이러면서 그 영향을 엄청 받아요 미대할 때 저는 그래서 되게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컨디션이나 그때 되게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팀이지만 위험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공감한 말입니다 그래서 막 누구 한 명을 그렇게 꼭 끌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저희였습니다 어우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왜 무서워 진영이야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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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지하러? 와 대박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왜 왜 상상 못해 왜 왜 상상 못해 왠지 알려줄까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 줄 진짜 더욱 예상도 못했었고 진짜 근데 근데 중간말은 다 이제 승리하고 맨 끝말이 전 되게 기억에 남는 걸로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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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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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10분 동안 먹었다고 진짜 10분 동안 먹었다고 진짜 10분 동안 먹었어요 와 나 수강한테 사랑한다고 그런 적 있나? 나도 없어 난 제일 길게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요 Japan 비 kommer 복잡한다고 승리한다고 اف 수강이 그런 말 안 하는데 sal 아 어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끝나고 나 아무런 짤 보내고 힘들어 나 없던게 절 받고 싶나 나도 윤기야 용 많은 거 안 바랴다 나도 절 받고 싶다 휴강아한테 열 글자만 보내줘다 열 글자만 복사 문처럼기도 좋다 아 모르겠다 아 진짜 감동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몰랐었다 왜 이렇게 내가 먹었지 아 민망해 다 아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안 돼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생활 5년차 인생에 모토가 있다는 모토 인생의 모토 저는 뭐 지금의 삶에 감사함을 살자 와 좋아요 그게 제 모토가 나랑 비슷하니까 공부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를 할 순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인간은 평생 그런 거 같아 평생 맞아 내가 그 순간에 이걸 했습니다 뭔가 선택과 후회 반복이 뭔가 되게 나아졌을 거 같아 힘든 것도 없고 평범하게 막 이런 거 하면서 남들은 하는 거 다 하면서 근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셀럽이라고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인생이다 그게 되게 비슷한 거 같아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살자 오 형답다 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제가 항상 밝게 이끌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가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래도 밝게 가고 싶은데 그래도 형 덕분에 얼마나 저희가 밝게 가는지 그렇죠 진짜 근데 그걸 진짜 알았으면 할 텐데 이게 형이 뭐 그런 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마다 형 모토가 그거인 만큼 그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많잖아 형이 근데 형 덕분에 우리가 되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좀 싶어 이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난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오글거려서 얘기를 못 하게 되더라고 난 그거 어떠세요? 어느 때 절대 느꼈냐면 아는 형님 때 형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 형님들이랑 굉장히 좀 편해졌었어요 오금부터 했잖아요 형이 아이스브레이킹 해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막 막 생각해가지고 실수할까 봐 근데 형이 되게 약간 말투 막 재밌게 해줬잖아요 들어간다마자 우와! 이것 때문에 저는 기분도 그 순간 호동이 형님이랑 승근이 형님 아 재능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사실 엄청 좋아할 텐데 네 이렇게 사기가 올라왔잖아요 왜냐면 아니 진짜 2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애들이 옷 조그마한 세트장이 되게 무섭더라고 아 진짜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나 예능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진영 덕분에 정말 그날은 되게 나 또 보고 아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형님?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오 오 아 나 슈가 형이 상한다 들으면 힘 날 것 같아요 진짜 어 지민아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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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뜬금없네 아 이 기분 나는데 나 이거 핀말이라고 약간 소름 돋는다 어 저행이야 진짜 나는 이 형이 문제를 보냈을 때 이 형의 목소리로 어떻게 얘기했을까 되게 상상 많이 했었고 그렇지 형아 음성공으로 보여요 형 주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톤은 아니거든 그럼 사랑한다 이건 아닌데 뭐였어? 사랑한다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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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글이 좀 슬프긴 했지 네 와 진짜 근데 장문이었어요? 장문이었어요 한 20주로 넘은 거 같아요 와 전체 보기 눌러야 됐나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힘들어 보는데 20주로 휴강하게 나한테 7년 동안 보내는 톡보다 더 긴 거 같아 야 난 여태 5번 봤다니까 사람을 좀 보러 가지 마라 아 나는 아 나는 1, 2월 가족들이랑 되게 있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거는 그거였어요 니가 방탄소년단이든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니가 뭐 데뷔 안 하고 이렇게 빚든 그냥 똑같은 그냥 가족이고 그냥 그냥 사람이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닭나고 가지고 왜 그렇게 막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아 나도 인명이 뭐 방탄소년단의 슈가도 슈가지만 아 나도 내 삶을 되게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그게 있고 나 항상 그게 되게 불안했었거든 되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뭐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 내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이 있었어 이 형이 요즘 글 쓰더라고요 아하하 데뷔할 거 같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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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책들은 진짜 나 바로 샀다 내가 내가 썼던 말이 그랬어 당연히 바로 샀다 내가 인터뷰할 때 썼던 글인데 추락은 두려우나 창림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었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그냥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그것은 아 이해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되게 완전히 모르겠지 안 할 것 같아요 완전 탬프를 이해했어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섭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사그라들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멀리에서 사는가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나도 난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음악하시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당시에 제가 랩몬이었으니까 랩몬스터가 망한다고 김남준이 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물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걸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일이 끝난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넌 너무 동일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후로 되게 저도 그 말을 위로 삼고 되게 혼자서 좀 이렇게 읽는 법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동기화가 돼 아 되죠 무대에 있다 보면 그 한두 동을 들으면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남준이 형이 방금 한 말을 네 나는 어디서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그 일본 스케줄 그 얘기를 스태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스태프들한테 궁금한 거 우리는 좀 거기 한 번 빠지면 좀 못 해나오는 스타일인데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치 너무 아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 뽑을까요? 다 뽑을까요? 다 뽑을까요?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없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없을 수가 없지 진짜 아 이거 슬럼프 이겨나라는 방법은 진짜 추운데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추운데?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때가 체감 온도 영화 27도 날씨였어요 아 추운데 그때 제가 밖에 3시간 있었거든요 그때 택시가 앉아 펴서 어쩔 수 없이 3시간 있었는데 아니 너무 추우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아 식단은 그러니까 이게 추운데 하면 힘들어요 저렇게 극복하는 추운데 보통 아 슬럼프가 오면 쉬워요 뭐 이렇게 좀 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러는데 저는 슬럼프가 오면 추운데 가요 그니까 그거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좀 뭔가 슬럼프를 가졌을 때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아 오히려 그 슬럼프 이기라고 강자네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아 그냥 이게 저는 이게 슬럼프라고 하면 어떤 슬럼프라고 막 딱 말하기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되게 실력적인 부분에서 슬럼프가 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은 슬럼프가 그쪽에서 오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 해서 아 그걸 그냥 이어버리려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난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거지 진짜 무언가 힘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멤버들이 도와줄 때 제일 힘이 된다 얘기해줄 때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없었을 때가 약간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 일단 시간이 다 비하느라 그렇습니다 넥스트 퀘스천 자 다음입니다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인가요? 윤기 형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봤을 때 사랑한다 보냈을 때 이미 100점인데 150점 나는 이제 사람의 성향이 나는 되게 나를 낮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이만큼 해볼게 이만큼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에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80점 저희들이 어? 좀 둘 준 거 아니에요? 그냥 98점이라고 95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춤 같은 부분을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자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몰드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10시간씩 한 달을 넘게 두 달을 넘게 연습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 주자 아 그 후하게 주자 아 그 후하게 주자 전체적인 점수보다는 노력의 점수를 준 거지 아 저는 뭐 저는 뭐 저는 딱 70점 정도 그리고 저는 제가 70점인 게 편할 거 같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머지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제가 한 70점 정도만 하는 게 스스로도 그렇고 그냥 좀 덜 힘들 거 같고 좀 덜 힘들 거 같고 그게 이제 그냥 맞는 길이구나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좀 몰아세우지도 말고 너무 좋은 게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한 70점 정도만 열심히 해라 거기서 안 떨어지기만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딱 70점 50점이라고 진짜 멀어 보인다 진짜 멀어 보인다 텐텐 씨 만화에 나올 거 같아 솔직히 저는 10점이요 100점만 더 많이 멋진 사람이 돼 지금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멋진 사람이 뭔데요? 여러 방면으로 뭔가 해결책을 알아서 스스로 찾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책을 한번 찾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 그런 거죠 그리고 어 한 번 확인했다면 제가 80점 10점과 80점은 완전 넓이기 가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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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인생 그리고 내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을 때 만족하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저는 항상 80점이었어요. 80점 맞았으면 와 잘했다. 라는 그런 기준이 항상 있어요. 평소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100점이란 게 참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100점도 못 맞았었고 나 태어나서 100점 하는 게 없어. 나도 없어. 솔직히 진짜 100점마다 먼저 남편이 있나 봐. 남편이 있나 봐. 남편이 있지. 남편이 0이 있으니까. 올백? 올백? 아니 아니 그냥 100점. 과목 하나 100점? 체육 이런 거 빼고. 형은 100점은 못 맞아봤는데 4점은 맞아봤어요. 나는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 중고등학교 때 음악 점수 50점 이상 넘었었지. 아 진짜요? 근데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형은 평소예요. 형은 평소예요. 형은 평소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막 다 알고 있는 거다. 막 가창 이런 거 있잖아요. 응표고. 4분 표가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저도 파이팅 80점. 만족하고. 제가 해줄게요. 네 명 했어요. 너희들이 막 갔다. 왜 왜 왜 막 갔다. 아니 아니 아니. 지민이? 지민이? 아 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이렇게 안 재고 싶은 거 같아요. 점수 되면 자꾸 거기에 좀 연연하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점수를 100점이야. 네. 100점이야. 무늬점. 호공반점. 호공반점. 지민이 지금 목에 있는 점. 아 그건 아니었다. 제이홉이 5점이네 진짜. 호공반점. 호공반점. 80점에서 5점 됐어. 호공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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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anages 절부터 좀 먼저 해보라고 하면 뻔하니깐. RAG8 안 할게요. 그래도. 이유는 평소으로 출마 Kruje. 저는 솔직히 제 인생에 살면 점수를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얘가 어른인 거 같아. 얘가 동사네. 사실 저도 저래요. 그냥 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면 됐지. 그게 제 인생에 점수를 매겨야 되나? 아미들과 함께한 지 6년째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진짜 그냥 지금 이 삶을 돌리는 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유 중 하나? 정말 우리를 서포팅해주고 정말 우리를 너무 지지하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을 비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형이 너무 잘 얘기했는데 저도 딱 이유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삼촌동에서 피규어를 하나 사놨는데 그 분이 이제 저한테 파신 분이 이제 마흔 살도 넘으신 아저씨로 싶은데 저한테 저를 이제 차로 강남으로 데려다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다고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한데 도대체 무대에서 그 함성을 들으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대 뒤에서 무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 반복해요.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기들 함성을 들으면 누가 내 대신 내가 살아있는 이유랑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를 내 영혼을 쟤 다 끄집어내서 옆에다 내 아바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야, 똑바로 봐봐. 너 지금 살아있어. 라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영혼을 다 끄집어내서 똑같은 쟤 하나의 자아를 옆에다 구체화시켜 주는 게 그래서 그냥 그 한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아, 나 태어나길 잘했다. 딱!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들 시기에 서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는 바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악도 들어야 이물이 있고 책도 누가 봐야 쓰는 거고 뭐 너무 당황한 말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모든 뭐 나머지는 할 말이 없네요. 왜냐면 제가 제가 올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골든디스크 할 때 였던 것 같아요. 1월 11일이나 그때 한참 인터뷰 할 때도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물을 많이 했더니 친구들이 많이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골든디 딱 할 때 무대 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형이 딱 상을 받을 때 그 얘기들을 다 해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거지 하면서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였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딱 간지러우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상소감 잘 빌려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일 것 같아? 그럴까? 네. 나오지? 역시 그 와중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힘든 시기 오해 들어서 가장 힘들어서 이제 못 보기 제 자슴 혼자서 이제 터미 컴투로 노래를 막 듣다가 제가 우리 영상을 진짜 많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 무대하는 거 우리 노래 우리 춤추는 거 막 찾아보다가 거기 영상 중에 어떤 분들이 떼창해 주신 용도가 딱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영포레버 떼창하는 영상이 거의 엄청 몰랐었어요. 그래서 왜 다른 세상 하고 싶었지 이랬는데 그래서 아유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아마 더 하시고 싶은데 그게 어 끝 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마지막 마지막 질문이야. 이거 하면 이제 끝나. 아 정말요? 행복이 나 지금 나 이 이 단어 보자마자 나는 되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국아 행복이 뭐고? 아 웃을 수 있는 것 와 와 와 행복이 뭔데? 행복은? 맞잖아. 가만히 들어. 모르겠어. 사실 딱 이런 건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무언가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안 돼요. 그냥 막 웃으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우리끼리 있고 우리가 콘서트 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었고 뭐 지금은 그 행복의 범위가 좁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맞아. 내가 그 행복은 무엇일까 이제 내가 수상수상한테도 행복에 대해서 한 근한 6개월 동안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행복은 뭐 행복은 뭐 근데 진짜 뭐라고 이렇게 확답을 지키고 아 이게 행복입니다. 저 이렇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있는 무게의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데 내가 다 지나봐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행복했었는지 아닌지를 저는 행복이 너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신성화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진짜 언어적으로 행복이라는 행복이 차라리 수누말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한자잖아 행복이. 어려워. 행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김하훈 씨의 가사를 이용하고 싶어요. 행복이란 어디에도 없으면 어디에나 유명하죠. 진이야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뭐랄까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것 왜냐면 사람은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오잖아요. 행복할 때 우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웃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행복하기 위해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자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예요. 저는 행복 이란 건 약간 잘 울 수도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성냥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르지? 다르지? 사실 이게 뭐 슬프다고 우진하는 것 같은데 정말 기쁠 때도 그걸 따져보면 저희가 우울 때 그렇죠. 콘서트만 할 때도 얼마나 기쁨일 것 같아요. 수많은 관객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환호를 받고 이런 게 얼마나 기쁘고 뭔가 오는 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항상 마지막에 우는 그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서 우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행복은 희로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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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화나고 사실 이런 것들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님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연예인이고 이제 카메라에 비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분명히 되게 뭔가 가리는 거 꾸미는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몰라 나는 진짜 일단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뭔가 이렇게 막 나를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진짜 우리가 울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진짜 그냥 그때의 진심인 거지. 형아 행복이 너무 좋아. 행복이야? 행복 행복은 이제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그냥 저는 그거를 펜션 가서 느꼈어요. 정말 그 순간 이틀 동안 만큼은 진짜 아무 걱정도 안 들고 불안한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게 웃는 날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더 힘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가 같이 놀러 갔던 것 덕분에 그래서 되게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야 여행이 자주 가자? 가자! 자 마지막으로 문배 한 번 할 거야 여행이 네 오늘 진영이가 동국이가 한 마디 하자 맏형과 막내가 한 마디 하고 네 진영 한 마디 하고 막내 한 마디 하고 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랄까 우리끼리 이렇게 속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종종 뭐 해외 투어를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놀러 가든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드세요. 자 둘 자! 먼 미래 지나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웃을 수 있기를 고마워요! 하나 둘 셋 후! 아휴 오늘 됐니 방탄회식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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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